여기 쌈짓길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별 별 거 다 팔아 쌈지라는 게 선생님 쌈짓돈의 그 쌈지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아파요 일찍 나오셨네요 네 그게 연예인 보는 눈빛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뭔가 고향에 아주 그 친한 친한 언니 동생 이웃 동네 언니 여기는 저는 되게 젊은 사람 인사동 느낌이네요 그렇지 네 어우 이거 우와 여기 참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네 손쉽게 이렇게 뭘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관광 상품도 다양해지고 정말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좋다 응? 외국인들도 너무 한국의 전통적인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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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 안녕하세요 외국분들 아니에요? 외국분들이요 외국인이요 외국인이요 베트남이요 베트남이요 선생님 진짜 어렸을 때부터 팬이에요 어머머 어머머 어떻게 어렸을 적에 영어 몇 번 봤어요 아니 근데 자기 여기 관광 온 거예요? 네 아 예 유학이요 유학이요 아 유학하고 있어 아 둘이는 어떤 관계야? 우리 같은 학생? 같은 학교 다녀요 그냥 사귀는 건 아니고? 아 사귀는 거 같아요 아니 모습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아직은 잘하겠네요 아니에요 그냥 한국사람이네요 한국어과예요? 저 뷰티과예요 뷰티과? 아 그래서 나중에 미용실에서 할라고요 네 할라고요 네 할라고요 아 선생님 아 미소가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럼 몇 년 전에 오신 거예요? 한국에 온 지 거의 3년 됐어요 아 3년 됐는데 3년? 네 근데 3년 됐는데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저요 그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한국어를 배워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국어가 좀 늘더라고요 뭐 뭐 좀 보셨어요? 그 엄마라는 작품을 봤고 네 블루스 그거 맞나요? 우리들의 블루스 얼마 안 됐어 네 그걸 또 보면서 또 최근에 보면서 영화 책임 그거 맞아요 인사동은 좀 어떠세요? 인사동은 여기 역사적인 건물들은 있었고 한옥 같은 건물들은 있어서 오래 한 번에 여기로 놀러오고 보통은 저기 인사동 밑에서는 술집들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거기서는 밑에서는 술 마시고 여기 와서는 전통 느끼고 네 그리고 이렇게 옷 입은 거 너무 좋다 네 기념이니까 사진 한 번 갔다 우리 한국 마사지 네 사진은 다운됐어 제가 이쪽에서 찍어줄게요 사진은 제가 제일 외국 사람처럼 나왔네요 아니에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두 분이 완전 한국 사람처럼 나오시고 한국을 좋아하니까 느낌도 한국 사람이 되는 거야 한국에 있는 동안 건강하게 잘 있고 네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워가지고 네 잘 돌아갔어요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선생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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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씩씩하다 나의 귀한 외국인 팬들 한국 생활 응원할게요 서울에 오고 나서 오늘이 제일 많이 걸어본 날입니다 걸으니까 배가 고픕니다 선생님 맛있는 거 사줄게 인사동은 뭐 좋습니까? 그래도 옛날 전통을 많이 봤잖아 네 그냥 전통이 쫙 깔리는 한식으로 모시겠습니다 짜잔 이리 오너라 양반님 모셨다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예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이리 오셨어? 이리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실 때는 저기 옛날에 양반 때 저기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예 그러고 그리고 들어오실 때 징을 한 번 치세요 아 그래요? 여기 있어요 대박 진짜로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우리가 할게요 이리 오너라 할게요 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양반님 모셨다 이리 오너라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재미있으시죠? 네 저희 집 잡힌 데 정말 아우 저는 사계절 한복인 거예요 사계절 한복인 거예요 여기 저기 하는 거 너무나 손심하시다 그래도 좀 쾅 해야지 팡팡팡팡팡 알겠죠? 네 징이 막 이런 게 아니라 얘는 되게 종 같네요 징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디로 들어갈까요? 네 이야 여기 참 예쁜 집이다 예쁜 집이야 곳곳에 그림에다가 이 집 대들보가 보통 대들보가 아닌데? 대들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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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로지르는 얘 말하는 거죠? 저희가 고리불비랑 간장게장 정식 이거 하고 이거예요 이게 반반 섞어서 제일 좋으세요 네 정성을 다 모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만 봬도 정성이 그냥 사계절 한복인 거예요 여름에는 못이 치마도 이야 여름에 와야겠다 그 못이 입었을 때 여름에 한 번 또 오세요 네 네 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간장게장 간장게장은 이 재료가 21가지가 들어가요 재료가 첫째는 중요해야지 돼요 남편이 농사를 지어서 안 하는 게 없어요 음식 재료를 풍성하게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좋은 재료에서부터 나온다는 철학으로 요리하는 사장님 간장게장 육수의 비결은 직접 농사지은 신선한 재료에 있었다 이 비법 육수를 신선한 꽃게에 부어 적당 시간 숙성시키면 와 이게 진정한 밥도둑이지 두 번째 요리 역시 품질 좋은 보리굴비를 선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후 솥에 넣어 시간을 잘 맞춰 짜내면 부드럽고 짜지 않은 명품 보리굴비 완성 얘도 밥도둑이네 한정식을 하다가 간장게장 보리굴비를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더라 저희 섭밥 나오고 보리굴비는 밥을 말아서 녹차에 해서 드시고 간장게장은 그냥 또 밥을 먹고 네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부족하신 건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친숙한 반찬들이 빠지면 섭섭하지 구수한 된장찌개는 물론 한식 단골 메뉴인 잡채, 김치, 전까지 푸짐한 한상이 완성됐다 맛있게 드세요 부족하신 건 말씀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 부족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맛있겠다 쌀이 엄청 저희 농사 지은 쌀이에요 아우 와 엄청 맛있다 물속에다가 넣어서 먹어? 네 아우 뭔가 맛 뭔가 맛있게 먹으면 맛이 더 있었이나봐 아우 아니 그거 생각을 더 하게 되니까 그치? 그치? 집에 앉아있는 양반이 된 것 같사옵니다. 양반이 되신 게 아니라 양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장게장을 한번 싹 씻고 눈 감고 있어야 돼. 아니 확실히 그냥 맛있긴 맛있는데 어떻게 맛있나 그런 것이 조금 느껴진다. 더 많이 눈 감으니까 더 섬세하죠. 혓바닥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을 주면서 이게 혀에 어떻게 말려 감겨가면서 이 맛을 내는구나. 이걸 더 느껴지게 되네. 게의 신선한 맛. 게장이야. 게장이야. 따님이 미국에 있잖아요. 엄마 나 엄마 보러 갈게 그러면 얼른 와라 얼른 와라 엄마 너무 기다렸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야. 야 뭐하러 오니 애들 있고 너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너. 내가 가도 제가 시간이 없어 같이 놀 시간이. 애들 그냥 애들이 둘이에요. 애들 셋. 그러면 뭐 정신이 없죠 뭐. 자기가 셋 아니야. 근데 그게 삶인데 어떻게. 이거 고추장 찍어먹는 게 삶 맛있다. 이게 삶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 삶이야 그게. 금방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쪽이 딱 들어가면서 또 싹. 아주 트렌디한 곳이거든요. 우에는 한옥으로 돼 있고. 아래는 한 대 식으로 하고. 아래는 한 대 식으로 돼 있고. 재밌다. 선생님 여기가. 젊은 사람들이 한 번은 보면 들린다는. 제가 또 코리안마린 출신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핫트로. 초. 으이쩰.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쏠 수 있네요. 해봐. 그럼 선생님 써 보시겠습니까. 한 번 해봐. 그럼 어떻게 여기. 선생님 그건 꽁 잡으러 다닐 때.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무슨 특정 사업이 있대요? 아, 사살됐다. 빵꾸가 났어.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요? 아, 오 마이 갓! 저 성질을 어디 보내주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군 미필자가 오늘 처음 총을 쏘셨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군에 들어갔다 하는 날은 이제 누구 죽는 거지? 이야, 진짜. 잘해봐. 오우, 이야. 특수. 특정 사주네. 해병대. 영원한 해병대. 우와, 오케이. 이거 눈이 나쁘면 안 되겠구만. 조용히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선생님? 이야. 지금 경쟁 중인데, 선생님. 야, 질러 막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자. 좀 조용히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없어? 근데 오늘 군대 안 다녀온 군 미필자와 서병대에 만기 전역한 사람에게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투피. 이렇게 해서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선생님. 신수, 용이 하늘을 날고 있으니 이렇게 큰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람을 보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거 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함께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CF를 같이 찍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리 오너라. 이리 왔다. 어찌래. 됐다. 촬영 시작. 영국의 팝 드럼처럼 하겠습니다. 1분 30초에 있는 사회 촬영. 다른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됐다. 또 다른 거. 빨리, 빨리, 빨리. 됐습니다. 제가 지금 포도대장 난리가 수청 들려고 그래가지고. 이런 포도대장은 이거 애기 포도대장이네. 여기 와서 선생님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한 20번 웃은 것 같아요, 크게. 이야, 세상에 서울 안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죽었겠네. 모르고 그냥 갈뻔했네. 죽었겠네, 나는. 아, 모르고 갈뻔했어. 고마워. 카피가 너무 좋네요. 모르고 갈뻔했어. 아, 진짜. 알차. 와. 모모.